아니 오늘 이런 장비농에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을 해야지 아무도 프리패스 되라 그럴게요 우리 삼성아빠트도 아니 기회도 먼저 얘기해 주려고 해야지 어? 사장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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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창이고 빼요 아니 삼성아빠트도 아빠를 애초에 안 내줬으면 되잖아 아니 공동부지 그렇게 한다고 맨날 공약 걸어 놔놓고 여긴 무슨 놈의 짓이냐고 도대체 그럼 우리 의견도 보러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